이번 곡은 템페스트라는 곡입니다 제가 남들만큼 연주여행을 다니고 화려하게 남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대신에 조용히 미국 시골에 숨어서 작품활동만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1개 앨범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묻힌 곡이에요 근데 저는 저의 곡 스타일은 약간의 멜로디가 있으면서 서정적인 곡이었는데 이 곡이 갑자기 이렇게 내 안에 열정? 처음에 열정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열정? 열정하고 조금 다른 건데 아 뭐가 내 안에 있는데 열정보다는 폭풍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템페스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나이가 먹어도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저희 95세가 가까우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나이가 95세인데 100세를 바라보는데 마음은 20살 때하고 똑같다 이거이 이게 큰일 아니냐 마음은 이렇게 늙지 않으니 이게 큰일 아니냐 이렇게 절학적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을 쓰고 싶었고 한때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책을 내야 작가가 아니잖아요 글을 써야 작가죠 그냥 쓰는 겁니다 저도 그냥 제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를 예전에 내가 꿈이 이거였지 라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해보는 거예요 여행을 여행 작가를 꿈꾸셨으면 집 앞에부터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사진 작가를 꿈꾸셨다면 핸드폰을 꺼내서 남들이 보지 못한 들풀들을 잡초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글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폭풍을 제가 깨워드릴게요 템페스트 1부 공연 마지막 곡입니다 1부 공연 마지막 곡입니다 1부 hall 3부 uphill 우리가 3B 2부 1부 2부 다음 곡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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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